저희가 현안 얘기를 쭉 할 텐데 양평 얘기는 뒤에 좀 하고 앞에는 새만금 잼버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CC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덥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덥고 힘들어 보이고 물론 지금 냉방버스, 쿨링버스 배치가 됐고 얼음물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화장실과 샤워장 이런 것도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정부는 강조하고 있고 또 지금 좋아졌어요 견딜만 해요 이런 야영지에 있는 대원들의 목소리가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기 우리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바닷가 물흥덩이도 보이고 갯벌 위에 습한 곳에 습한데 온도는 체감 온도는 40도 안팎까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간척증인데 그늘 하나 없으니까 사실은 습하고 밑에서 달궈진 물이 물흥덩이가 그 위에 텐트 치고 이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저기서 하게 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환경단체들이 개최 당시부터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진보개혁정부도 전라북도도 개최에 적극적으로 추진했거나 협조했다면 그런 책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다 개최를 함께 했으니까 그걸 진보 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저는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것도 문재인 정권 탓을 들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풍전하면서도 예를 들면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하리라고는 예를 들면 MBC가 왜 보도했느냐라고 MBC를 비판하고 또 그게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비공식적 발언이다 국민들이 양해를 구한다 그냥 혼자 푸념이었다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보통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뭔가 본인들이 부적절한 단어를 하며 망언을 하며 그런데 그걸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 미국 국회 새끼들이 아니라 한국 국회 새끼들입니다 라고 발표를 먹어서 정말 우리가 아직도 기가 막히고 저는 그때부터 이 정권을 정말 끌어내려다가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게 됐는데 지금 고속도로 개최가 그렇고요 아니 저걸 어떻게 문재인 정권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 새만금이 결정이 됐고 새만금 지역이 야영지 결정이 돼가지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유치는요 박근혜 정권 때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추진했다 그때 결정은 2017년이었지만 결정은 당연히 지난 정부가 하면 후임 정부에서 결정이 나죠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세계 무슨 결정 절차였을 때잖아요 세계 스카트 연매 총회를 통해서 됐겠죠 그래서 그때 진보중도 보수할 것 없이 결정난 거 보면 이주영 박근혜 정부때 해수구 장관 있잖아요 이주 장관도 막 만세하고 있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됐을 때 전진선 지금 국민의힘 군수가 만세하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까지 연결돼야 된다라고 여기 조기 건설의 공동 결임까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한 것처럼 다 좋아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문재인 정부 때 위치가 결정 났으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을 뭐라 하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한 4년 지났죠 그 결정 이후에 지금 여러분 인수위 때부터 막강 권한을 행사하는데 3월 10일 날 당선돼서 지금 인수위까지 짐권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인수위 때 지금 틀었잖아요 방향을 인수위는 그 정도로 막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짐권이 시작된 거예요 1년 반이에요 치만지위로 따져도 1년 3개월이고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포항에서 진보 보수였는데 포항 집회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500여 명 모이는 포항 집회를 하면서도요 저희가 어떻게 준비한지 아세요 제가 하여튼 안전의 아마추어 전문가 폭염의 아마추어 전문가들 아닙니까 흔히 불구하고 포항 시민단체들하고 바닥에 앉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저분들이 지금 텐트 바닥에 있는 것처럼 막 물흥동이, 캣벌, 뜨거운 기운들 빨렛도 갖지마 그래서 없는 돈에 포항 집 단체들이요 포항 민주당 당원들이랑 의자를 다 갖다 놨더라고요 아, 안기가 힘드니까 네, 의자 피켓을 다 갖다 놨어요 피켓이 뭐냐면 이렇게도 들고 아, 쓸 수 있게 어쨌든 그리고 햇볕을 가려야 되니까 부채도 되고 부채도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뒤에 그늘이 있어요 다행히 큰 나무들이 나무가 있었네요 그리고 천막도 쳤어요 미디어치라든지 다 민생경료 그러니까 그늘이나 천막으로 가시가 힘드시면 계속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대책을 세웠네요 아니, 아마추어 500명 모이는 저희는 정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고 무슨 천억 예산을 들었다는데 무슨 천억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 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참가비도 없고 그렇지만 저기는 지금 참가비도 몇백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은요 저희 그럼 포항 집회 얼마 준비했을까요? 한 달 준비했어요 한 달 하고도 얼마든지 참여 인원에 맞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만 명 정도다 그러면 1년이면 충분합니다 뭐 몇백만 아니, 2017년 박근혜 태진 비상국민행도 때 몇백만 명 모인 집회도 우리 정말 단 한 방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름답게 평화롭게 정말 압사 사고나 그렇죠, 평화 집회를 했죠 또는 압사에서 다치신 분이나 하나도 없이 잘 진행했잖아요 아니, 민간인들도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한다니까요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요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탓을 안 나? 지난주에 이현주 전우을 만났는데 그냥 속시나에 지르시던데요, 제가 할 말은 계속 진안정권 탓할 거면 권력 뭐다로 잡았어? 진안정권이 잘못하니까 비판하고 잡았잖아요 그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 내놔 진안정부 탓이면 진안정부한테 권력을 줘 진안정부 유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놔, 이놈들아, 권력을 문재인 정부 다시 줘 계속 탓을 하니까 이명박한테 지금 권력 갖다 바쳤잖아요 모든 앰비게인사들이 지금 권력에 다 복귀하고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유치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을 하잖아요 그래, 책임질게 우리한테 권력 주라, 이놈들아 이런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준비하면서 뭘 했냐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이 나온 건 뭐냐면 젠벌이 준비한다고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갔는데 크루즈 여행하고 이런 걸 했더라 해외 출장만 99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북 부안군, 새만금 개발청,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곳들이 부처들이 가서 해외 연수 어떻게 보면 놀다 왔다 준비한다고 준비를 못했다 그런 지적 좋은데 언론들이 진짜 일부 언론은 잘 지적하고 있지만 조직위원장이 현 정권 3인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부, 행안부, 문체부 전주 출신의 김윤덕 의원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입법부죠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상징적으로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현 정권에 임명된 3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관 3명 있다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명예스카츠트 총재 아닙니까? 맞아요 본인이 명예총재까지 맡아서 명예나 명성은 독차지하고 개형식도 왔었죠 개형식도 연기 또는 취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강행됐던 우흑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여해서 대통령실에 사진 올려놓은 거 보세요 윤석열과 김건일 주인공을 해놔서 거기 참가한 청소년 4, 5만 명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하는 실무진들이랑 공무원들은 정말 핏담을 여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갔느라고 힘들었다고 저는 근데 정말 저런 짓을 해야 됩니까? 정말 그 학생들, 청소년들을 세워서 황제 입장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런 짓을 해야 됩니까? 저게 스카우트에서 보면 예식 같은 건데 최고의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무더위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게 이미 개혁식 때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리젠벌이 작년에는 아예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괜찮았던 덜 더웠죠 상황이었을 텐데 취소가 됐죠 그리고 1년 전에 이혼택, 민정한 이혼택이 지금 일종의 국토위 상임위에서는 이소영 의원님의 날카로운 질의가 영웅이 된 것처럼 이혼택이 의원이 1년 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족집게처럼 지금 문제를 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관한테 질의했었죠 갯벌, 웅덩이, 장마, 폭염, 벌레, 모기 거의 다 지적했더라고요 와 김현숙 장관 보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와 다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원님께 그리고 이상민 장관 몇 주 전에 가서 본인이 방송에 직접 나와서 그러잖아요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다 그늘터널 있고 그늘막 있고 전부 다 사기 아닙니까 일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제대로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한테도 맡겨놨다 그러면 저는 장담컨대 저거보다 더 잘합니다 더 잘할 자신이시다 그럼요 이번 토요일 촛불집회 때도요 저희 사전에 폭염 대체 그늘막도 만났고 냉동버스도 다 갖다 놨습니다 경찰이 막 방해했지만 아 그래요 민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준비를 했다, 대비를 했다 화장실도 준비 다 해놨습니다 촛불집회 여기는 화장실 하나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화장실 후진국에서 화장실 선진국으로 발돋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 참가 인원에 맞춘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준비합니까 이생적으로 줄 안 쓰게 우리가 예를 들면 고속도로 명절 고속도로에서 유원지에서 화장실을 얼마나 붐비고 줄 쓰고 그다음에 이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수십 년간 봤고 그걸 제대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선하는 나라거든요 노하우가 있는 나라예요 화장실에 대해서 깨끗해졌죠 정말 깨끗해졌고 싶도록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논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너무 발전했다 윤석열 빼고요 그다음에 촛불혁명 같이 민주주의가 너무 대단하다 경제발전이 대단하다 세 번째 피부로 가장 접하는 건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졌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많이 돼가지고 샤워실 화장실이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초반에 보면 어떻게 거기에 아이들이 일을 보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영아민 올출산에 그때는 어렸을 때는 보이스카슈 크면 중고등학교 때는 제 기억에 청소년연맹 같은 거였거든요 한별단 아람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이스카우트 계속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보이스카우트는 안 했지만 보통 보이스카우트 어렸을 때 보면 조금 더 부유한 집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은 꿈도 못 두고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한별단 아람다한 가입 담비나 회비는 그건 없으니까 그냥 수련회만 제가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도 더웠죠 물론 지금의 폭염하고는 다르지만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온대국가지만 지금 이제 아일대국가가 됐고 이제 거의 열대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글로벌 보울링인데 유엔사무청당 그때도 더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련이었죠 수련이란 게 어차피 심신을 수련하기 때문에 약간의 고통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쾌적하겠던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도 지금 우리 91년도인가요? 고성 전벌이 아주 행복한 영상이 돈다면서요 영상 사진 보면 정말 각국의 청소년들이 너무나 즐거운 한때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역량이 되어 있다니까요 행사를 많이 치렀잖아요 아시안게임 올림픽 올림픽 다 치른 날 아닙니까 평창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있었고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평창올림픽은요 인수위도 없이 5월 9일 날 당선돼서 인수위 없이 5월 11일 때 임기 시작했잖아요 인수위도 없이 그리고 그게 겨울이었잖아요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평창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저는 지금도 김연아 선수도 생각나고요 남북 아이스하키 팀도 생각나고 굉장히 물론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말 잘 끝냈잖아요 1년도 안 돼서 1년이 뭡니까 6, 7개월 만에 제대로 치러낸 거죠 그렇죠? 지금 1년 인수위까지 하면 1년 반이라는데 아직도 다른 문재인 정부 야 정권 내놔라 이놈들아 그리고 대통령인 부부가 가서 개형식이 자기들 때문에 연기되거나 치솟을 뻔했는데 그 자리에서만 100여 명이 쓰러진 거 아닙니까? 후송되고 그러면 미안하단 말 미안하단 말 세계 청소년에게 정말 국민들이 걱정을 끼쳤다 1년 반 동안 우리 정권이었는데 사과 한 번 안 합니까? 그리고 저도 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수재로 죽으러 가신 분들 칼부림 때문에 공포 고속도로 개입 때에 대한 분노 그래서 윤석열 탄핵사에다 데모하는 분들까지 있고 젠버리 때문에 온 국민 세계 청소년 세계 청소년 합부모 그다음에 전 세계 웃음거리가 있는데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살짝 웃는 웃음 먹방 찍어서 대통령실에는 김건희 주인공을 계속 사진 올려놓고 휴가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권에서 있었나 보죠? 그래서 보도가 나오니까 아니다 끝까지 있겠다 끝까지 놀다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리더가 맞습니까? 리더보다 훨씬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그냥 보스라고도 하는데 리더가 보스에 차이 보스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자기 국민들이 자기 책임하에 지금 자기 밑에 장관들 세 명의 조직위원장인데 총리까지 보내서 고생시키면서 지는 놀러 다닙니까? 쉬고 있습니까? 일요일째 자리에